이 사람을 생각하면 어디선가 아이리쉬 피슬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어느 카페에선간 하모니카를 불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주점에선가 아코디언을 뿅짝뿅짝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아코디언을 들고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유의 바람을 타고 다니는 보헤미안 1회 해설 무대 하림씨와 함께합니다 자 1회 해설 무대 하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R&B 가셨는데 어쩌다가 요즘에 가끔 여행에서 다녀온 뒤로 가끔 또 라디오 방송국에서 불러서 얘기를 하거든요 꼭 오프닝이래요 아 다 이렇죠 네 그게 제가 원하던 바고 꿈꾸던 삶이었음이긴 분명한데 막상 그렇게 좀 긴 시간을 긴 시간이죠 꽤나 그래도 지내다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한량같이 한량같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냥 이렇게 악기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잘 안하고 새 앨범도 안 내고 앨범 나온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거기에 막 보도자료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집할 때 제가 막 글 써가지고 뭐 이건 어쩌저쩌고 막 글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4년 전 4년 전 네 1집 앨범은 1집 앨범은 2001년에 나왔으니까 7년 보통 7년이면 중견가수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 오준비 2001년에 나오고요 네 요번에 음반 냈잖아요 아 7년만에 음반 낸 거잖아요 그래도 되죠? 네 돼요 아싸 중간에 하림씨는 이제 2004년이 하나 껴 있으니까 네 7년 뒤면은 2011년에 한 번 정도 내면은 7년 중기로 내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진짜? 저한테 왜 앨범 안 내냐고 다들 그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처음에는 뭐 올 가을에요 올 가을에요 맨날 매해 가을이었는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때 되면 나오겠죠 뭐 답답하면 그럼요 네 4년이면 4년 정도면 한 두 곡 정도 써놓으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두 곡 써놨어요 아유 그러면 충분히 반한 거에요 지금 아 좋다 잘 지냈어요 근데 진짜 하림씨랑 저랑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반한 게 없어요 약간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땐 좀 굉장히 저보다 더 말라 보였었거든요 음 아마 한창 고민만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다들 겪는 그걸 겪지 않았나 싶고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음악하는 사람이나 그런 뭐 대중예술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3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시기라서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 그렇군요 보통 다들 그렇게 됐대요 음 나도 어 그래 그러면 뭐 지나간 시간은 대충 그냥 음 안녕하고 네 하림씨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하림씨의 20대 때 음 예 저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창 아이돌이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창 하림씨가 아이돌 R&B 스타로 발로듬 하셨을 때 그전에 또 벤이셨을 때 네 그때와 지금과는 풍기는 느낌이 되게 달라요 아 오랜만에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또 하나는 약간 여백이 좀 말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의 뉘앙스랑 그 하나하나의 여백이 네 뭔가가 다 이렇게 있는 채워진 것 같아요 여백인데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 있죠 귀 좋게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이제 1집 R&B로 하시고 네 2집 때부터 약간 여행과 네 그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를 보시더니 네 그 이후로 할량처럼 지내시면서 그러니까요 할량끼가 어? 진짜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는 거야 하하 그게 지금 보인다니까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 카페에 앉아서 뭐 요즘 장마 기간에 있어서 비가 좀 오고 그러잖아요 네 날씨가 흐려가지고 앉아서 낮부터 진짜 낮 12시부터 자랑은 아닌데 네 날씨가 아주 좋길래 이제 우울이고 그래서 맥주를 한 장 마시면서 네 시팡도 잘 가는 카페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오늘 낮부터 이렇게 술을 드세요 낮술을 아니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순간 아 제가 너무 이상한가요? 하하 그 생각이 들었었죠 자 착하게 살던 사람인데 하림씨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네 뭐 하림씨 하면은 뭐 워낙 무대에서 그 뭐 피아노 하나만 있어도 혹은 피아노가 없더라도 그냥 하시니까 네 네 저희들도 감히 한번 이 지금 가져오신 하모니카와 또 여러가지 악기를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네 시간 닿는 한 여기 그냥 자주 가시는 홍대 앞에 어떤 선술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에 항상 거의 계시잖아요 거의 거의 거기서 그렇죠 사신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소문이 많이 났구나 또 여행 갔다 가겠다 그냥 여기가 거기다 생각하시고 네 먼저 첫 곡을 네 청해서 들을게요 네 피아노로 자리를 네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림씨 공연하는 것도 많이 보고 게스트하는 것도 많이 뵀었는데 하림은 공연이에요 이렇게 노래 시키면서 이렇게 정중간 대접은 처음 받아봐요 아 그래요? 최근에 최근에 어디 친구들과 같이 놀이하고 놀고 있으면 신촌곡을 많이 해줘요 야 뭐 해줘 뭐 좀 해줘 음 누군가가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한국 가요사 음 그거 보면서 그걸 근데 이걸 하림 오빠한테 들키면 안 된대요 악보로 되어 있는 거 네 쫙 그 뭐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하고 인천신에 네 노래 드릴게요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을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편한 것 같아도 편한 게 없는 날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던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져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나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날 참 신걸 믿었어 잠 못 잃어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잡아줄 좋은 사람 생기던 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믿음으로 흘러가 믿음으로 흘러가 믿음으로 흘러가 그리와 함께 그리와 함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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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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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셨어요 네 오늘 어차피 라이브를 부탁을 받아서 바빠요 악기들을 왔다 왔다하는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악기가 뭐에요 이거는 사실 이미 벌써 단문이 다 빠졌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드레 라이어라는 독일 악기인데요 영어로는 허디거디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악기에요 좀 희한한 악기예요.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하는 독특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악기입니다. TV에서도 몇 번 했었어요. 몇 번 하고 TV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많이 사람들과 연주한 적도 있고. 그 악기로 곡을 한 곡 들려주신다고 어떤 곡이에요? 이것도 그냥 연주하다가 어쩌다가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연어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앨범에 없어요. 앨범에 없어요. 없고 제목도 그냥 연어의 이야기인데 이 노래를 요즘에 자주 불러요. 근데 노래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피아노로 된 버전도 있고. 오늘은 이 악기로. 이 악기로 해야 되는 오리지날. 이 3집에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아 그래요? 미리 듣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청해서 듣죠. 어디로 가야 하나? 왜 떠나야만 하나? 모르던 나의 시작을 이제야 난 이해해 이제야 난 이해해 이제야 난 이해해 날 꿈꾸게 하였고 돌아와 만난 강물은 날 편히 쉬게 하네 날 편히 쉬게 하네 끝도 없이 나 흐르는 건 강에서 온 그 이유 강에서 온 그 이유 강에서 온 이유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네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네 아름다운 그 별들과 아름다운 그 별들과 두려웠던 폭풍의 밤 내가 떠나온 바다를 이제야 난 추억해 이제야 난 추억해 보니 고향에 있네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는 끝도 없이 나흐르는 건 강에서 온 그 이유 강에서 온 그 이유 강에서 온 이유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는 이제야 난 돌아와 그대와 고향에 있는 쉬는 동안 뭐하나 그랬더니 음반 안 나오고 그동안 앞으로 음반 안 내고 그냥 경동시장이나 광장시장 광장시장 같은 데서 하셔도 한창 제가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고 돌아다닐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어요 죽으면 안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또 그만하고 싶진 않아서 근데 그때 한 1시간 연주하면 한 15,000원 정도로 벌어요 이렇게 쌓여요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땡전 한 푼도 못 되게 정직한 곳이에요 길이라는 데가 길에서 장사하신 노점 상도 마찬가지고 가장 정직한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이 싸고 싼 음악 하림씨가 1집 때는 사실 거의 전 트랙과 바로 그 전의 느낌이 저희들 이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느껴지기엔 진짜 리듬앤블루스 흑인음악 그걸 주로 선보이는 뮤지션으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집이 나왔는데 뜬금없는 거예요 갑자기 윤종신씨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붙잡고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들어봤더니 저도 예상밖에 어쩌다가 그렇게 확 선회가 된 거예요 가장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쉬운 거는 일단 노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흑인음악 제가 흑인음악 스타일 r&b나 그런 음악이 좋아서 음반을 만들긴 했지만 그 전에 좋아하던 음악 즐겨 부르던 음악은 그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포크 위주의 포크 위주였고 어쿠스틱하고 흑인음악이라고 해봐야 그냥 블루스 같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약간 오래된 노래를 좋아했지 알켈리나 브라이언 맥나잇 이런 거는 사실 듣기를 좋아하고 흉내 내는 걸 재밌어 했죠 어떻게 보면 음반을 낼 때 내가 할 줄 알고 내 감성에 맞는 걸 낸 게 아니라 리스너의 입장에서 음반을 내는 거죠 아 이렇게 들을 것이다 내가 좋은 것보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해내야지 이라는 느낌인데 아마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음반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1집 때처럼 하림씨에 1집도 그렇고 제1집 때 같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노래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걸리적거리면 표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연습을 해서 그 경제의 이름은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낸 1집 음반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었죠 지금 솔직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물론 그때 당시 감성을 저도 존중은 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때도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하기 힘들었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그게 노래를 사실 내가 기어코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원해 원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차라리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 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지 원래는 저 옛날에 집에서 어머니랑 맨날 가곡 부르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가곡으로 음반을 낼 수는 없지만 몰랐어요 저는 다 하림씨가 그쪽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흑인음악 좋아는 했었어요 그때 유혈씨 음반에도 크리즈 그거 완전 리듬앤블루 스타일로 그때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같이 흑인 r&b 장르의 음악이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지금은 많이 토착화가 됐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비킴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새는 발음으로다가 우리 정서에다가 우리 정서에 맞는 가사와 그런 걸 만들어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r&b인데 구수해 이 생각에 듣고 있으면 네 그리고 흔히 이제 많은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r&b 발라드 그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토착화가 된 건데 저 나올 때는 그거 저 옛날에 길에서 모니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1지분만 나오기 전에는 기억나요 윤종신씨가 아주 참담한 표정으로 그래서 결과를 들고 노래가 뭐 노래가 별로다 좀 기회는 낯설지만 그래도 가수가 노래를 괜찮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갖다 쭉 아쿠정동에서 로드웨어 거리에서 딱 설문제 받아들고 탁 내려놓고 이거 좀 봐라 네 결과를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 때는 이 아일랜드 쪽에 이제 약간 정서가 담겨 있고 약간 담겨 있고 좀 포크 스타일에 네 편안한 음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4년 정도의 네 시간이 있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어디 어디 갔다 왔죠 여행은 뭐 저는 주로 유럽만 갔던 것 같아요 인도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 약간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제 그 가장 길게 갔던 때가 네달 세네달 정도 유럽을 쭉 돌아다녔던 그때 트렐라라는 악기도 배워오고 거기서 구입해 네 구입해서 배워오고 뭐 반도네온 같은 것도 거기서 구해오고 네 아니 구해올 순 있어요 누구나 다 좀 돈 좀 드리고 네 힘들어가지고 들고 오면 되죠 그렇죠 이걸 직접 써먹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이용해 먹는 게 사오면 해요 비싼 돈 주고 하하하하 이거를 인터넷에서 사고 이러면 안 하게 되고 안 하거든요 정이 안 가서 제가 인터넷에서 산 악기들도 있고 있잖아요 가서 직접 사온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산 악기들은 해요 지금 연주한 악기 얼마에요 얼마 주고 샀어 그때 한 2천 유로 정도 됐으니까 지금 유로가 비싸가지고 한 3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거죠 오 거금이다 그렇죠 돈 벌어서 악기사는 다 쓴거죠 저는 반도네온도 꽤 비싸고 그러면 악기 하나를 터득하는 데까지는 무슨 설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튜브가 있죠 요즘 아하 그걸 보면서 동영상 사이트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정도 걸려요 그래도 진짜 내가 직접 노래도 부르고 평균치가 저는 딱 있는 것 같아요 이제쯤 되면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흉내낼 수 있고 미치겠다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약간 익숙해지는데 중요한 건 저의 요즘 고민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악기 너무 많아져서 그런거야 요즘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악기랑 연애를 하듯이 사실 그렇게 저는 연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여자친구가 많아졌어요 아우 저런 파렴치방 같으니 그러니까 그런 눈어발식의 아 1년을 하면 세션을 하는군요 1년 악기사와 가지고 공부를 하면 참 대단해요 근데 그게 그 세션이라는 게 그냥 멜로디 연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니까 저를 갖다가 아니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 세계에 국악하시는 분들도 저기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크로스오버 음악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거기서만 있고 이게 섞이지 않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서 강의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복잡하게 문화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나라가 보면 잘 살잖아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부 가까운 예로 일본같이 전통음악 같은 것도 많이 연주를 하고 전통 복장도 많이 입고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건 종합해보자면 거의 그런 것들이었어요 더 우리나라 전통에 대한 것도 하림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막 후다닥 흘러버렸어요 다 됐네? 얘기를 웬만히 못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만져보시면 집대성이에요 나 이런 얘기 다 할 줄 몰랐어요 이번에는 아코디언을 또 들고 오셨어요 아코디언으로 진짜 아코디언은 제일 어떻게 보자면 흥을 잘 낼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악기가 또 모바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타를 못 쳐서 그게 참 한인데 이거는 기타랑 비슷하게 모바일이 되니까요 같이 다니면 아주 좋죠 주로 선술집에서 제일 많이 연주를 아코디언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주로 잘 어울리니까 오늘 뭐 해 주실까요? 뭐를 할까요? 레파토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시간 닿는 한 다 들을게요 뭐 아마 제가 요즘에 일제시대의 노래에 약간 사로잡혀 있어요 또 정서가 있죠 그때만에 가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때 당시 노래들이 가요사에서 잊혀졌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번에 그리스에 갔었을 때도 그때 그리스 독립했을 때 노래들을 젊은 사람들이 다 찾아서 너 이 노래 알아 이러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렘베티카라는 음악을 우리나라도 전통 가요가 씬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상업적으로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재미있어서 하거든요 어떤 걸 할까 그 시대 때의 음악은 일단 좀 슬프고 뭔가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 네 아코디언 또 특히 네 거기 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네 개고기 주사 개고기 주사 주사라는 노래를 개고기 주사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많아요 네 다 떨어진 중절모자 방코난 당거바지 공초를 먹더래도 내 멋이야 아 댁떠러 밥 달랬어 댁떠러 옷 달랬어 쓰디쓴 막걸리 남아 거나여 포할건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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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아 여름에 동봉 믿고 겨울에 하복 믿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아 댁떠러 밥 달랬어 댁떠러 옷 달랬어 쓰디쓴 막걸리나 막걸나여 포할건디 이래매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이게 이렇게 진작에 들으면 안되는데 하하하하 이런 노래도 있구요 네 마지막으로 한 곡을 딱 청해서 들을게요 진짜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노는거에요 원래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끝인사를 하고 저는 사라질테니까요 음 계속 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들으실 곡은 벙어리 냉가십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참말맹랑해요 마주치면은 본채만채 돌아서면은 난달박달 참말맹랑해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버젓하게 쏘아보렸만 벙어리 가슴 알 듯 끙끙 알아야 되니 이거 어디 해 먹을 수 있나 사랑이란 참말를 피곤해요 그리워도 그리워도 우물쯤을 보고 싶었던 덩거주춤 참말비고네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내가 많이 사내나 되었으면 여행랑 가슴 알 듯 끙끙 알아야 되니 이거 어디 해 먹을 수 있나 술 안 먹으려니까 힘들다 사랑이란 참말야미워요 우는 속을 알면서도 왜 우느냐고 따져보니 참말야미워 내가 만일 사내나 되었으면 내가 만일 사내나 되었으면 한도지게 좋다 하련만 덩어리 가슴 알트 끙끙 알아야 되니 이거 어디 해 먹을 수 있나 intolerous ARRY S olm 하얀 응 응 응 응 응 응